3. 현대자동차 최유래 기자, 현대자동차는 오는 17일부터 산타페이 2014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산타페이 2014는 7인승 모델로만 운영하던 2.0 디젤의 4륜 구동 옵션을 5인승 모델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에어로 타입 와이퍼와 우천시 빗물의 양을 강지해 와이퍼의 구동 및 속도를 제어하는 레인센서를 새롭게 탑재하고 타이어 공개업 경보장치, TPMS, 운전석 통합 메모리 시스템, 뒷좌석 매뉴얼 커튼 등 고객선호 사양을 확대해 적용했다. 판매 가격은 디젤 2.0의 WD 모델이 2,802만원에서 3,318만원, 디젤 2.04 WD 모델이 3,180만원에서 3,528만원, 디젤 2.0의 WD 모델이 3,116만원에서 3,466만원, 디젤 2.24 WD 모델이 3,328만원에서 3,678만원이다. 자동 변속기 기준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노웨어의 탱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퍼넷 탱경